현행법상 대개암컷은 연중포획과 유통이 금지되어 있는데요. 이를 불법으로 유통하는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연중포획이 금지된 대개암컷을 불법으로 포획하거나 유통시키는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포항해양경찰서는 16일 대개암컷을 불법 유통 보관해온 혐의로 51살 이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씨는 지난 14일 경산시 외곽지에 있는 창고에 수족관과 해수탱크 등을 설치해 대개암컷 천여 마리를 불법 보관해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지난 14일에는 영덕군 축산면 해상에서 최장미달대개 400여 마리를 불법 포획해 운반하려던 선원 42살 박 모 씨가 검거됐습니다. 12일에도 포항시 남구 구령포에서 대개암컷과 최장미달대개를 보관하던 55살 이모 씨가 검거되기도 했습니다. 현해법상 대개암컷과 최장미달대개를 불법 유통 판매하다가 적발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한동안 포근했던 날씨가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추운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2, 3일 정도 이어지다가 주말에 풀릴 전망입니다. 대구경부 낮 최고기온은 0도에서 3도로 어제보다 더 낮겠습니다. 이상으로 1월 17일 매일신문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